이 두 개밖에 안 심어져있나요? 그것은 이 물고기가 뜯어먹었기 때문이다. 그리고 여기 최강의 무기가 있지. 이것은 무려 천 년 전 어... 조상들이 물려준 무기라네. 근데 난 이거를 어... 꿈이었나? 어떤 사람이 날 죽는 꿈을 꿨구나. 뭐지? 근데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네. 그렇군요. 이거를 그냥 버리고 있지. 여기를 탈출할 방법은 아무도 모른다네. 신이 나타나... 그렇게 하면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럼... 오, 살아났다. 꿈을 꿨군. 여기선 가... 자주 꿈을 꿨하네. 알겠습니다. 하지만...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지. 무엇입니까? 그 방법은 바로... 여기에 있는 신을 불러내는 거지. 그렇습니까? 여기... 여기... 이... 세상에서는... 버섯이라는... 엄청난 신이... 살고 있다네. 그 방법... 버섯은 어디서 구하죠? 그 버섯은... 언제 나타날진... 아무도 모른다네. 알겠습니다. 오늘이 될지도... 내일이 될지도... 늦어 war 복 Freund. 나는... 흔들... солн Robot 예수 university... 나는... 하나님의 해살력은 Bismarck name, 만도할 방법.